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오늘 아산시 온천동 아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. 1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이번 의료봉사는 초음파와 엑스레이, 위내시경 등 내과, 외과 등 16개의 과목에 걸쳐 진료를 했으며 수술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는 무료 수술도 실시해 줄 예정입니다. 순천향대 의료봉사단은 아산지역 봉사단체인 온주라이언스클럽 회원들과 세터민 다문화가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등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. 순천향대 의료봉사단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봄, 가을 두 차례씩 아산지역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1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.